건축법 하겠습니다. 헤드부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5개, 3개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나올 겁니다. 건축법 간단하게 목차 목차를 보시고 계속 목차 적어놓을게요. 목차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있죠? 건축을 위해서 총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각치, 건축입니다. 건축, 그 다음에 보직, 벌칙 있습니다. 보직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올 것이고요.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적용 범위. 그래서 여기서 용에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건축편은 이제 건축편입니다. 건축편은 건축절차입니다. 첫 번째 건축절차 건축절차가 나오고, 두 번째 건축규제 제안이 나옵니다. 건축제안이 나옵니다. 지안. 절차에서 한 두 개, 이제 한 두 개 이렇게 나올 것이고, 보직에서 한 개, 보직은요. 각종 어떤 벌칙입니다. 벌칙도 있을 것이고, 위원회, 각종 어떤 위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강제금. 그 다음에 특별자분, 특별건축구역과 특별가루구역과 건축협정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오시에서 한 한 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바로 용호정입니다. 용호정입니다. 총칙부터 나오는데, 대상물부터 나오는데요. 대상물부터 나옵니다. 대상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라고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적용되는 범위. 첫 번째입니다. 건축법이니까 첫 번째 건축법상의 적용 대상물, 대상물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상행위가 나옵니다. 행위가 나오고, 세 번째 보시면 지역적인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물에서 한 개, 또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파도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상물 나오죠. 대상물. 물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대상물의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축물. 건축물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건축물.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또 공작물.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을 채워줄 수 있는 땅이 뭐냐. 바로 대지입니다. 대지. 지목이 아니고 그냥 대지. 건축하는 땅을 말합니다. 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건축물 하면 건축물의 어휘입니다. 무엇이냐니까 건축물은 반드시 그 집사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지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붕과 지붕을 받쳐주기 위해서 땅 위에서요. 기둥으로 받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지붕과 어떤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고요. 또는 또는요.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벽으로 이렇게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붕을 받친다. 벽으로 받친다. 해서 벽이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다 있어도 건물이 맞지만요. 그냥 지붕만 있든지 또는요. 그래서 지붕만 있어도 벽만 있어도 이곳이 건물됩니다. 그래서 지붕은 꼭 필요하니까 지붕과 지붕이 꼭 필요합니다. 지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가진 구조물이 바로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딸려있는 것들. 이걸 위해 딸려있는 것도 같이 건물로 지급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담장이나 옹벽은 공작물로 지급받는데 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면 같이 건물로 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딸린 것을 건물로 본다. 이렇게 있으면 땅 위에 붙어있는데 땅 속에 있어도 이것도 건물이다. 지표 아래. 다음에 고가의 공작물 위에 받쳐 놓은 것도 건축물로 지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면 지표 위에 있든지 지표 위에 있든지 또 지표 밑에 있든지 지표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또 공작물 위에 받쳐 놓아도 다 건물로 지급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붕이 있으면 다 건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의 지붕이 있는데 이것을 외 기둥으로 받쳐 놓아도 이것도 건물입니다. 어쨌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다 건물로 지급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딱 나왔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건물이다. 나는 요즘은 우리 이전에 참 잘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지 또는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다. 건물 안 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순서가 잘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그런데요. 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건축법상 건축법상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창이다. 또 두 번째 곰이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철입니다. 철. 또 네 번째 문이네요. 네 번째 문. 그래서 창고 철문에 해당되어지면 이것은 건축부상의 건물로 안 봅니다. 창고 철문에 해당되어지면 건축부상의 건물로 보지 않는다. 창이 뭐냐. 창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인데 이 창고 위치가 어디냐. 공장 공장으로서는 대지 안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창고를 쓰고 있는 형태가 뭐냐. 축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 씁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보시면 철판 철판 지붕과 철판 벽이 다 있는 하나의 건축물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요. 이것이 보통 보통 보통의 장소에 가설 건물 가설 건물로 많이 가설 건물입니다. 가설 건물인데 그런데 이것이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으로서는 대지 안에 있을 때는요. 이것이 공장으로서는 대지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것이 창고 창고로 쓸 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 있어도 무슨 사무실 용도나 기타 각종 어떤 숙소 용도 등일 때는 이것도 건물에 취급합니다. 하는데 창고로 쓸 때만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건물 옥상 어떤 보통의 건물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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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서 설치했을 때는 이것은 가설 건물도 아닙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이것은 바로 면적의 정가 정축으로 봐서 그냥 보통의 건물처럼 취급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공장으로서는 대지 안에서 창고로 쓸 때 안에서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우입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가시면 통행료 받는 징수시설 있습니다. 징수시설 이것도 건물이 아닙니다. 작지만 부스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있지만 이것이 어디있냐 위치가 보시면 대지가 아니고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 위에 있습니다. 도로 위에 건물 지을 수가 없는 데 있다 이거죠. 건물이 아니고 도로 교통 시설물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철 철도입니다. 철도나 선로 철도나 선로입니다. 철도나 선로로 쓰고 있는 궤도 부지 안에서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습니다. 부지 안에 보시면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철도에 가보시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많은데 지분 가진 것이 많이 보입니다. 플랫폼 플랫폼 지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창고 창고입니다. 급탄급 창고 급탄이나 급 창고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요. 옛날 역사 가시면 급탄급 창고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안용 시설들 보안용 시설들 철도 시설 1층 가시면 저 끝에 가시면 보안용 시설 지붕을 갖추고 있고 보안용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것더라고요. 다음에 보행시설 보행시설 가시면 서부 동부 서부 동부 서부 관통하는 어떤 육교 지붕이 있습니다. 보행용 시설들 이것들 지붕이 있다 해도 건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보시면 또 있습니다. 뭐냐. 철도 역사입니다. 철도 역사 이것은 건물입니다. 또 이거 철도 매점이 있죠. 레일 옆에 매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설 건축물 건물입니다. 건물 인데 딱 네 가지입니다. 플랫폼 급탄급 창고 보안용 시설 보행시설만 건물이 아니고 철도 역사는 건물이고 철도 매점도 건물인데 그것이 그 위에 이거 네 가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화재 보호법이죠.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한다 또는요. 가 지정한다 랍니다. 어떻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지정 딱 되어지면요. 바로 이 법입니다. 국보입니다. 국보나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입니다. 이것들은요. 골동품의지 건물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상에 지정 또는 가 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축물은 국보, 보물은요. 국보지, 골동품의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창고, 철물에 해당되어지면 건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령이 문화재 보호법이지 전통사찰 보존법상에 사찰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이 법령이 꼭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장을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의 왼편 위에 3번에 공작물 공작물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죠. 지붕이 없는 것이 공작물인데 공작물도 보시면 공작물도 이것도 건축법 적용받는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받는 공작물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받으면요 미리 사전에 공작물들을 축조할 때 미리 사전에 축조한다고 신고, 신고가 필요한 공작물이 있다. 법칙이 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공작물 중에서 미리 사전에 축조 신고가 필요한 것이 있다. 항상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 허가 신고 나오면 대부분 다 대부분 다 관한 시군 구청장 대전시 서구청장이 보통 신고 건축 사물을 다 합니다. 시군 구청장한테 신고 필요한 어떤 공작물이 있다. 이따 해요. 보니까 2 4 6 8 8 이렇게 딱 나옵니다. 기타 30도 있고 기타 몇 개 되어있는데 지금 필름 상이고요. 자 2m입니다. 그 높이가 2m까지 높이의 옹벽과 담장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m 높이까지의 광고탑판 신고할 필요가 없다랍니다. 6m 높이까지의 각종 어떤 장식탑 기념탑 각종 어떤 철탑들 꿀뚝 높이가 6m 높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랍니다. 그 다음에 8m까지의 고가수조 물탱크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서 2, 4, 6, 8 합니다. 그래서 옹벽과 담장 일대 건축법 제한 받는 것은요. 2m 초과하는 넘어가는 초과하는 넘어가는 바로 옹벽 담장 4m 넘어가는 광고탑판 6m 넘어가는 각종 어떤 장식탑 기념탑 철탑 꿀뚝들 다 넘어갈 겁니다. 6m 까지는 신고가가 필요없어. 6m 5m 필요합니다. 6m 초과 6.5m 7m 부터 이것들 신고 필요하다. 8m 까지 높이의 물탱크 신고 안합니다. 넘어갈 때 신고한다. 2468 해서 옹당광 장기철 뚝고 이렇게 해서 외워두세요. 옹당광 장기철 뚝고 이 규모를 넘어갈 때 신고하지 이 규모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두세요. 2468 옹당광 장기철 뚝고 그런데 어떤 것은요. 8m 넘는 이 아니고 8m 이하 까지만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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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신고 받는 것이 있다랍니다. 주차장 시설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데 땅이 안 크다 보니까 이 땅 위에다가 철골식 철골식 기계식 조립식 타월을 올립니다. 이럴 때 철골식 기계식 외벽이 없어 차가 다 보이는 형태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기계식 주차 타월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 높이입니다. 높이가 8m 까지 높이라고 할 때 애는요. 이것은 공장물로 봐서 공장물 신고를 해야 됩니다. 8m 훨씬 더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것은 공장물이 아니냐 공장물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요. 주차타워죠. 주차장법에서 적용을 하고요. 시설물법에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건축물이 아니고 위험한 고도의 기계 시설물 해서 이것은 다른 법에서 관리한다. 이것이요. 8m 까지는요. 전부 다 공장물로 봅니다. 8m 넘어가면 다른 법에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건축상에 적용을 안합니다. 8m 초 가면요. 다른 법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8m 이하까지만 건축상에 적용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3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지하대표 방공호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제조 저장 유의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를 넘어가고 이하까지 공장물 신고받는 이 법 적용하는 공장물 본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지 안 되면 8m 이하까지 공장물로 신고할 필요 알아서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2호 의미가 있으니까 이 메타를 고개해주세요. 2468 옹단광 장기철도 고주 이렇게 외우십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대지 대지가 나오죠. 대지 지목 분류가 아닙니다. 지목상 전답 과수원 지목이 대 이런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 밭전자 밭전 답 답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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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용도 지목은 전 답 답 인데 여기 건물이 있는 이 땅은 답 중에서도 이건 돼지다. 돼지 돼지라는 것은 지목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목 분류가 아니고 건물을 치울 수 있는 땅 건물이 있는 땅이 바로 돼지다. 돼지 법 요법 이게 종전해 종전해 보시면 이 법 명칭이 이렇습니다. 그냥 지적법입니다. 지적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한필지입니다. 한필지 각필지 각필지라고 부릅니다. 한필지 각필지마다 1대지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뭐냐 번지입니다. 번지 하나의 번지 하나의 번지 단위가 1대지다 이렇게 불러요. 크던 작든요 아주 큰 땅이든 큰 땅이든요 또는 작은 땅이든 간에 만약에 서구 우리 훈촌동 훈총 1동이다 1동 1동에 여기가 보면 142번지다 여기가 143번지다 붙죠 붙으면 커진 닥든 하나의 필지 단위가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필지 안에서 아파트 단지가 나올 수도 있고 요 필지 안에서 상가 건물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필지 번지 필지 범위에서만 하나의 건물군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여기입니다. 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두 개 이상의 필지입니다. 두 개 이상의 필지 얘는 한 개 대지로 보이지 못한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필지 주인이 여기서 갑이고 갑이다 할지라도 원래 원칙은요. 요 두 필지에 걸쳐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 이건 뭐 짓는다 이거죠. 항상 필지 단위 쪼개어서 여기 이런 건물 여기 이런 건물 나누어 짓지 필지 두 개 걸쳐서 한 필지가 아닌데 여기 자기 땅에 해서 걸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요. 원칙이고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개 이상의 필지 1부입니다. 한 개 이상의 필지 1부입니다. 일부. 요 일부에 대해서요. 일 대지로 보지 못한다 합니다. 이건요. 큰 필지가 있다. 큰 땅이 있어가지고 여기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땅이 넓으니까 여기에 요 건물이 뭐냐 보니까 요것이 상가 건물이었다. 그런데 자기 땅이 크다 보니까 다시 여기다가 내가 저기 원룸 원룸 원룸을 또 지어가지고 또 이것도 어떻게 임대하겠다 이걸 딱 세웠어. 그런데 한 필지 안에서요. 상가 있고 원룸 있고 그렇게 지어질 수 없습니다. 일단은 자기 땅이니까 간단하게 분필을 딱 해가지고 144번지 다시 143-1번지 분필을 한 다음에 별도 용도의 건물을 딱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와 다른 두 종류의 건물이 한 필지에 유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이 대지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필지 이상의 일부가 또 별도의 대지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둘 다 그러나 되는 경우도 있다. 되는 경우도 있다. 둘 다 되는 경우도 있다. 알아서 아시면 됩니다. 큰 박스 두 개 딱 나오죠.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필이 안 되어도 걸쳐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필지 이상의 일부가 아직 분필이 안 되어도 별도 건물을 지어야 할 수 있는 별도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 있다. 이따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이것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이따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험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까지 이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도 단지 앞등 내에 상의점이 아니고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딱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상행위입니다. 행위. 자 이 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144페이지에 있죠. 1번 문제. 총칙에서의 대상물입니다. 건축법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고 철문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 양식의 한옥 적용합니다. 법 적용합니다. 군사 시설들 다 법 적용합니다. 철도 역사 적용합니다. 근데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 시설 창고 철문에 고에 적용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실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량 징수 시설 돈 받는 시설만 아니지 이거 외에 휴게소라든지 각종 어떤 관리사무실 다 적용합니다. 적용해요. 이것만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딱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2번입니다. 일정한 공장물을 축조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것이 있다.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되어 있죠. 바로 1번이네요. 옹벽과 담당은 2m죠. 2m를 넘는 옹벽 담당이죠. 1번은 엑스네요. 다음에 6m 넘는 장기철 뚝 울 뚝 나왔습니다. 3m 넘는 광고탑 광고탑이 나왔네요. 바로 30정도 넘는 지하대표 방공호가 나왔습니다. 또 8m 이하의 주약실물 여기 나왔네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통과하라고 한 문제죠. 통과하십시오. 문제 안 나오는데 굳이 보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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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문제에서 지문 5번 지문 5번 지문 잘 봐주세요. 서로 인접하는 두 필지의 소유권 등이 같을 경우에도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 할 때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엑스네요. 혹시 잠깐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설명하자면 이 137페이지에 밑에 큰 박스에서 두 개 이상의 필지에 1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일 밑에 6번 사항입니다. 6번 사항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원칙이죠. 원칙은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한 개 필지죠. 한 개 필지로 만들어야 한 개 필지로 만들어야 이제 한 개의 대지로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래야 이제 1 대지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그러면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 필지로 합병 합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둘 이상의 필지입니다. 이 필지가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 관계가 두 필지가 같아야 한 개 필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반입니다. 지반이 두 필지가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 이렇게 팽팽하게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번직입니다. 지번 지번 부려죠. 이것이 같은 지번이 됩니다. 하필 하필 하려면 이 두 필지가 같은 동 같은 엇 같은 같은 엇 같은 엇 같은 엇 같은 엇 탐방동 이 땅도 갑이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쪽 필지는 둔산동 탐방동이면 절대 합필 안 됩니다. 같은 동 엇 20년 안에 소재하는 지번 부여지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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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지목 하필은 안됩니다. 안되지만 일 대지는 될 수가 있다랍니다.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했다. 하면 하필은 안되요. 안되지만 이런식의 꺾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 대지가 될 수 있다. 땅주인이 같으면 또요. 집은 부여 지역이 둔산동이고 이쪽은요. 탐방동이다. 해도 땅주인이 이쪽 값이 같다고 한다면 이 두필지에 걸치는 이런 건물을 딱 지어놓고 가운데 라인을 잘라서요. 1호 라인은 둔산동 번지 부여하고요. 2호 라인은 탐방 번지 부여 되어진 건물이 한국에 많습니다. 많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필지가 소유권 기타 권리가 같다라면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여서 집안 부여지기 같이 아니하여서 합병은 불가능한 토지를 소유권만 같으면 합필한가 합필한 토지를 일 대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만 같으면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여서 집안 지역이 같이 아니하여서 합필한 일 대지는 될 수가 있다. 이 문장이죠. 5시 6분에 있습니다. B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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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합쳐가지고 고무장입니다. 그 문제가 나와있죠. 그래서 다시 문제 가시면요. 3번 문제에 144페이지에 3번 문제에 5번 가시면 서로 인접하는 두 필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가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있다. 어떤가 하면 있다. 이 요지만 잘 받으세요. 그러면 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분부터 5분부터 건축행위가 나오네요. 5분부터 시험에 참 자동상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면 138페이지에 이번에 적용 대상 행위에서 건축행위와 대수승과 오른편의 용도의 변경장 나오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번째는 이제 요 대상 행위에서 지금 문제가 나옵니다. 대상 행위인데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 더욱더 잘 나오는 상입니다. 대상 물보다는 대상 행위가 아주 잘 나옵니다. 대상 행위 중요한 상이죠. 자 보겠습니다. 대상 행위 하면 우리 건축관련 행위 중에서 2법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번째입니다. 보시면 건축관련 행위 중에서 건축이니까 건축이니까 건축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건축은 아닙니다. 건축은 아닌데 대수선이란 행위가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보시면 건축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분류가 딱 되어있어요. 건물의 용도입니다. 종류인데 건물의 용도 이 쓰임새를 바꾼다. 용도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건축, 대수선, 용도의 변경 세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다 하시면 잘 나옵니다. 자 대수선과 용도의 변경은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건축물은 첫번째 신축이 있어요. 신축이 있다. 두번째 보니까 정축이 있습니다. 세번째 보니까 개축이 있습니다. 네번째 보니까 재축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보니까 이축이 아니고요. 이전이라는 것이죠. 땅은 다 축이 있는데 그건 이전이라고 불러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더랍니다. 신축은 뭐냐. 신축은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건물이 나오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대지입니다. 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텅텅 비어진 대지에 무엇을 새롭게 건물을 축조하면 다 신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 땅에다가 지붕 있는 구조물을 축조만 하면 전부 다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 보시면요. 보시면 주된 용도의 건물을 축조한다. 신축입니다. 빈 땅에 집을 짓는다. 신축입니다. 또 빈 땅에 창고 등에 부속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신축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붕이 있는 것을 새롭게 지으면 다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창고 등에 부속 건물을 지어요. 이것은 뭐가 되느냐. 이것은 정축이 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먼저 키웠때 정축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창고를 지을 때 신축이었는데 다시 이 이후에 주된 용도의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신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 짓고 창고 지을 때 신축인데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신축이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신축인데 그 다음에 창고 지으면 정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정축이 나오죠. 정축은 이 대지 안에 어떤 기존의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물 상태에서 이 건물 상태에서 건물의 청수입니다. 청수를 가운데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정축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높이가 올라가네요. 이것도 정축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각종 어떤 보시면 이것이 표현 속에 있는 건축 면적과 면적이 있는데 이거 다 불법입니다. 바닥 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면적이 커지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청수나 높이나 면적이 는다. 전부 다 정축입니다. 청수가 늘었는데 면적은 변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분명히 이 건물에 청을 집어넣어서 집어넣었는데 종전이에요. 종전 이 건물이 100평인데 100평이 1층입니다. 1층인데 이 상태에서 청수를 2층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안 커진다. 청을 집어넣는데 면적이 안 커진다. 있습니다. 바닥 면적 가운데에서 면적 산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뒤에 보면 그건 나오거든요. 바닥 면적에서 볼까요? 한 장을 넣으면 한 장 뒤에 넣으면 두 장 세 장 좀 넘어가시면 그 중요한 사항도 있거든요. 이왕 나온 김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잖아? 바로 그 뒷페이지 면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면적 150 이 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150 4번에 바닥 면적에서 보시면 제외 제외 있죠. 보시면 제외 안에서 디귿 보세요. 공동주택에 지상 1층 이상 위에 설치한 각종 어떤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청을 집어넣어서 그 건물에서 조경시설 또는 놀이터 이렇게 쓰겠다 할 때는 면적이 안 넣습니다. 안 넣어. 그래서 청수가 넣어도 면적이 안 넣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정축에 포함됩니다. 청수가 넣었다. 면적이 불만하고 다 포함됩니다. 높이도 그렇고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다 이것이 바로 규모가 커졌다. 다 정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개축입니다. 개축이 중요합니다. 개축은 건물을 이 건물주의는 일부로입니다. 고의로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예요. 개축은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건물이 멸실 딱 되었어요. 철거 멸실입니다. 어떤 철거 멸실입니다. 개축은 철거 대축은 멸실입니다. 일부러 일부러 철거한 것이죠. 멸실 딱 되었어요. 멸실 딱 되고 나서 이 건물주의는 다시입니다. 다시 다시 또 건물을 축조합니다. 축조해요. 축조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건물의 규모입니다. 사이드 평수 이거와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입니다. 같은 평수이거나 또는요 작아질 때 이것이 바로 개축과 대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이 대지안에서 다시 지어서 다시 지어서 같은 평수를 유지했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이것이 개축이고 또 멸실되어서 다시 지어서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 이것이 제축입니다. 제축입니다. 그런데요 종전에 보니까 철거한 것이 단청짜리 단청 단청 1청입니다. 1청짜리 100평짜리를 철거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1청에 50평 2청에 50평 해서 50평 50평 해서 같은 규모랑 같이 100평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수가 1청에서 2청으로 이렇게 커지죠. 청수가 커졌죠. 커졌죠. 이건 정축이 되겠죠. 아닙니다. 신축이 됩니다. 신축. 철거하고 다시 지은 것이 청수가 커지면 이것도 신축에 해당된다. 판례에서 두 번 나왔습니다. 신축이 됩니다. 자 보세요. 또 있습니다. 철거입니다. 철거 그래서 철거나 멸실되어서 축조한 것이 커진다. 규모 커진다. 커집니다. 또는요. 규모는 같아도 청수가 커진다. 전부 다 정축이 아니고 커지면 전부 다 신축에 해당된다. 신축입니다. 신축입니다. 커지면 신축이에요. 자 철거입니다. 철거할 때 보시면 보통은요. 보통은 보시면 전부 몽땅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부분 철거 일부 철거입니다. 일부를 철거했을 때 전부와 같은 철거로 보는 건물에 규모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부 다 철거해서 다시 있는데 부분 철게도 전부와 같은 철거로 봐서 커지면 신축 같으면 개축이 되는 경우가 잇따라 합니다. 잇따라요. 뭐냐 하니까 건물의 구조 가운데 4기보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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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 기둥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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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틀 지붕틀 이 4가지 구조 가운데에서 셋 셋 셋 셋 만약에 보시면 기둥 1개 보장 1개 지붕틀 2개를 철거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상을 철거했다. 전부 철거입니다. 전부 다 철거하든지 구조 가운데서 4기보털 중에서 세 가지 종류 이상을 철거하면 전부 철거입니다. 커지면 신축 같으면 개축이 된다. 지붕 속에서 기둥 기둥과 기둥과 보아 지붕 털을 철거했다. 철거해서 다시 축조를 한 것인데 규모가 커졌다. 딱 나오면 신축이요. 규모가 같다. 딱 나오면 개축이 딱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기둥과 보 지붕 털 가운데에서 한 개 뺍니다. 한 개 뺏습니다. 기둥과 보를 철거했다. 그러면 커졌다. 신축이 아닙니다. 커졌다. 정축입니다. 같다. 대 수선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상 종류를 철거했을 때 전부 철거로 봐서 커지면 신축 같으면 개축. 만약에 세 가지 두 가지만 철거했다. 여기 대수선 보시면 정설 정설 또 해체 철거가 딱 나온다. 나와요. 이게 딱 잡힙니다. 세 가지 종류 이상을 철거해야 전부 철거로 봐서 커지면 신축 같으면 개축. 두 가지 한 가지만 철거했다. 대수선 규모가 같으면 대수선 규모가 커지죠. 커지면 무조건 정축됩니다. 세 가지 종류 이상을 철거를 해야 개축의 철거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축의 철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철거란 말이 곧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십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축은 재로 멸실되었다. 해서 다시 지은 것이 같은 규모이면 이제 재축 커지면 역시 신축이 된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물의 건물 내부에 보시면 각종 구조가 많은데 특히 제일 중요한 각종 주유고주구입니다. 주유고주구 지금에 두 번 나왔었죠. 건축물 내부에 주유고주구 주유고주구 주유고주하면 건축물 내부에 참가가 많은데 중에서 뭐냐면요. 내기바보 지주 내기바보 지주입니다. 지주가 주유고주읍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륙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털 주계단 이것들 이것들은 해체함이 없이 해체함이 없이 살짝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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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이것이 같은 땅입니다. 같은 대지 같은 대지 안에 있던 건물을 이쪽으로 옮겨가야 이전이지 다른 곳으로 들고 가면 안됩니다. 그 대지 안에서 살짝 털 박혀서 옮길 때 이전입니다. 옮길 때 보시면 내기바보 지주를 철거하지 않고 옮겨야 된다. 그렇죠? 철거하고 옮기면 안됩니다. 철거하지 않고 옮겨야 이전이 된다. 이 건물을 이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 내에서 살짝 같은 대지 내에서 옮겨가야 이것이 이전입니다. 딴 데 가면 그 땅의 신축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행입니다. 자 이 파트 한번 해볼까요? 건축행의 문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건축에 관한 문제 5번 문제입니다.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이다 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축조할 때는 건물이 주된 건물일 경우에만 신축이다. 아니죠. 주된 건물이든 부속이든 그렇게 축조하면 다 신축이죠. 만자 때문에 X입니다. 1번 X 이번에 이번에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거나 멸실되어진 대지에서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한다. 신축이다? 아니죠. 같은 규모이면 개척 또는 재축이죠. 해서 2번 질문 하겠습니다. 규모 커져야 신축이 되겠죠. 3번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의 한계층을 나누어 두계층으로 만들었다. 할 때는 정축이죠. 청수가 난다. 정축입니다. 3번 질문 4번입니다. 재축이란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한다. 할 때는 개축이죠. 재축은 멸실되어서 다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입니다. 개축에서 요구하는 기존 건물의 일부 철거는 내기보 털 중에서 셋 이상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해서 5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세요. 다시 6번입니다. 건물의 건축설명이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연면적이 100조그미터인 부속건물이 있는 대지에 세로의 300조그미터인 건물을 지었다. 커졌네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정축입니까? 아니죠. 신축이죠. 그래서 부속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장인 건물을 지었다. 다 신축이 된다. 신축이 됐습니다. 정축이 아닙니다. 반대일 때는 정축이네. 이때는 신축이 되겠죠. 주택 100조리를 전부다 철거해서 다시 200조그를 다쳤다. 신축이다. 그래서 이거 맞네요. 철거해서 다시 지은 것이 커지면 신축이다. 신축이다. 그러니까 철거해서 규모가 다시 커지니까 이건 신축이 맞습니다. 2번 맞습니다. 또 3번에 높이 5m짜리의 주택에 있는 대지에서 8m 높이를 늘렸다. 대순이 아니죠. 정축이죠. 규모 커지면 정축입니다. 높이 올라왔다. 정축입니다. 다음 4번에 100짜리인 100짜리인 주택의 집이 멸실되어서 다시 축적한 것이 100짜리 집을 잤다. 재축이죠. 멸실되어서 다시 재축이지. 개축이 아닙니다. 개축은 철거죠. 4번째입니다. 5번에 주요가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다른 데서만 옮긴다. 이전이 아니죠. 그 대지 안에서 옮겨야 이전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대수선 이렇게 나옵니다. 대수선 138페이지죠. 이제 건축 말고 대수선 대수선 건축은 아닙니다. 대수선이 있어요. 대수선이라는 행위도 있습니다. 대수선 크게 크게 순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크게 순하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건물 규모입니다. 전에 있던 건물 규모 전에 있던 건물 규모와 같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수선 했는데 커졌다. 대수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데 규모가 커졌다. 할 때는요. 기존 건축물을 키웠다. 해가지고 정축이 됩니다. 정축이 돼요. 그래서 대수선 행위하고 나서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가 대수선이 규모가 커지면 원래 있는 건물을 키웠다. 정축이 됩니다. 정축이 돼요. 해서 뭐냐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토지 종류에서 미간지구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미간지구 어떤 건물의 외부 형태의 유지가 필요한 그런 곳인데 이 건물 이 지구 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건물을 짓고 나서 이 건물 주인이 이 안에서 외부 형태가 참 중요한데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막 합니다. 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신청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미간지구 내에서 건축할 때도 아주 건축의 심의도 그치지만 하고 난 이후에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의 외부 형태를 손대면 전부다 대수선 허가받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외부 형태의 담장, 지붕털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색채 색깔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또 색깔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외형상 담장, 지붕털 전부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미간지구 그런데 미간지구 안에서 외부 내부 내부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바꾼다 할 때에는 대수선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좁은 필라 평소 작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 단독에서의 다가구와 공동에서의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들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건물주인들이 가구나 세대의 경계벽입니다. 경계벽 이것을 확장하고 철교하고 합니다. 경계벽을 손을 참 많이 대요. 다건평수의 빌라 행태를 갖추고 있는 다구나 다세대 주택 일대는요. 한 건물주인입니다. 다우주택 주인이면 이 사람들이 원룸으로 다시 벽을 친다. 또 벽을 합한다. 참 많이 합니다. 아래 위에 빵구를 막네요. 이렇게 막 손을 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경계벽을 손만 댄다. 정설하던지 해체하던지 수선하던지 변경하던지 그 주택 건물이 뭐냐 다 가구나 다세대 일대는 일체다 심사를 다 하겠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주택에 한해서만 경계벽에 손대는 행위 다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면 세 번째입니다. 건물의 각종 어떤 주요부입니다. 주요구조부 각종 어떤 주요구조 입니다. 이것이 저기 있든 정축과 개축과 재축 정축과 개축과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정설과 해체할 때입니다. 해체할 때란 말이에요. 규모가 커지면 정축이 되겠죠. 또 개축은 또 세 가지 이상 철거하겠죠. 그 다음에 멸시라면 폭삭하면 멸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도가 아닌 정도의 정설과 해체를 했을 때 규모가 커지면 정축이요. 같을 때가 대순된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들 간단하게 수선을 해서 또는요 변경을 할 때 대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내외기보털 나옵니다. 내외기보털 구조 가운데서 내외기보털 내외기보털 이것들은 당연히 정설과 해체하면 대순된다. 그런데 수선도는 변경할 때 대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내륙빙은요 이 건물 내부에서 내륙빙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는 변경할 때 같은 규모이면 대수선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이것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 변경입니다. 또 기둥을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일 때 또 보호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일 때 지붕털도 3개 이상일 때 이것이 대수선이 됩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정설과 해체하면 대수선인데 수선 변경은요 각기 30, 30 3개 3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3개 이상 변경할 때 대수선이다. 2개 한다. 대수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둥을 1개 해체한다. 대수선 맞습니다. 규모가 커졌다. 항상 대수선 하고 커졌다. 다 정축이 됩니다. 그 다음 방화를 위한 목적의 벽이나 바닥 또 건물 안에 중요한 어떤 계단유도입니다. 피라문이 하나부터 있다. 변화계담 또 2개 있다. 변화계담인데 방화벽이나 바닥 또는요 계단유는 중요하니까 정설과 해체 하기만 하면 다 대수선 물련됩니다. 또 이것은요 면적 안 따지고 수선 명령 하기만 하면 다 대수선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가보세요. 문제 보시면 7-1번 문제 있죠.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좀 다 보시고요. 그래서 7번 문제입니다. 7-1번 문제 대수선 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내략병 면적을 20cm 수선했다. 수선 딱 나올 때 벽 나오면 30cm 이상 이죠. 아니네요. 1번 바로 아니네요. 그 다음에 내략병을 20cm 수선 아닙니다. 7-1 아니고요. 그 다음에 1번 1번 2번 기둥 세계수선 대수선 맞습니다. 보 세계수선 맞습니다. 재봉 세계수선 맞습니다. 방압 수선 만 대수선 맞습니다. 1번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8번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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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 대수선 됩니다. 3번 기둥 정설과 해체 대수선 맞습니다. 미간 지구 건물 외벽 대수선 맞습니다. 답은 3번만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대수선 보시고요. 이제 건물 용도 변경 또 건물 용도 가 나오죠. 반드시 파트 139페이지 건축 용도 용도 변경 요한정은 반드시 심해 또 하나 꼭 정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파트 보기 전에 10분 시작 보겠습니다.